어린이들은 단... 아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오우! 95 무릎 펴고 eeo 자 오늘의 미션! 제가 모든 운동을 초등 high Quando 다시 안 될 겁니다! 지켜보세요! 오케이 두 hört기를 둘 거야. 앞사람은 터치하면 돼. 출발! ün 1, 2, 3 2, 3, 4 2, 3 앞으로 2, 3 1. 3. 4. 5. 5. 5. 5. 5. 5. 야 근데 물 중간에 뭐 먹냐? 뭐 먹을 수 있어요? 일단은 물 마셔요. 네 마셔요. 아우. 아우. 잘했지 인정? 네 인정. 인정. 황 인정. 황 인정. 초딩보다 다시 안 할 겁니다. 지켜보세요. 야 이거 이러고 했으니 댓글에 악소리 그렇게 달리지. 인정 인정. 황 인정. 2. 2. 1. 3. 4. 5. 바위바위보, 바위바위보. 이쪽으로. 수빈이 원래 가위바위보 이겼어. 바위바위보. 3분. 바위바위보. 오, 됐다. 됐다. 자, 이게요. 바위바위보. 아우, 자, 파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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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야. 내가 한 건 없는 것 같은데. 오워. 오워. 오워! 좋. 2대0. 얘 1대0! 2대0이야. 2대0. 아, 2대0. 4학년. 황성준이 입니다. 몇 킬로 던질 수 있어요? 80! 83. 오우. 오우. 저는 이제 열두 살이 되고요. 이서진이고요. 몇 킬로. 80. falei 18kg? 오우! 되게 이쁘는데?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올라가는 야구초보라고 리그를 하겠습니다 70에서 60정도 저는 올해 5학년이 되는 김예성이라고 합니다 한 70정도 던져볼게요 올해 4학년이 되는 미니톰톰입니다 50kg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이 되는 이재인입니다 78 저는 지금 12살 5학년이 되고요 제 이름은 박승원으로 70kg 60 67 68 10살 되고요 김재마에요 70 도전해보겠습니다 61 65 저는 오스카트 저는 12살 88 95 95 95 3학년 5반 톰톰입니다 85 정도 예상합니다 84 84 또 84 세상 또 팔려가지고 오늘 다친 사람 있나? 네 다같이 박수하면서 아무리 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구독해주세요 애들이 너무 잘해갖고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오늘을 계기로 제가 많이 실력을 정말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겨봐주세요 악플 좀 달지마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